안녕하세요 코카소스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입니다 오늘도 10월이 시작했나 그랬더니 벌써 10월 3일입니다 조지아에는 어제 지자재 선고가 있었습니다 조지아의 현재 여당인 조지아 드림당이 다 성공을 했고요 만약에 이번에 40% 이상의 득표율을 얻지 못했으면 전국이 좀 혼란스러울 거였는데 다행히도 45% 이상 지지를 받으면서 정권은 또 안정적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조지아 현재 약 한 일주일간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날씨도 흐리고 사실 조지아에는 장마는 없습니다 또 태풍도 없고 그 대신 우기가 있습니다 우기는 원래 한 11월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3월 정도까지가 우기에 해당되는데 올해는 우기가 아님에도 지금 이렇게까지 비가 오는 적이 거의 없거든요 가을에는 왜냐하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포도수확철을 앞두고 있습니다 10월 한 셋째 주서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포도수확을 해서 와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날씨라고 하면 이런 날씨라고 하면 포도농사에 많은 지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이제 닐케이시처럼 마지막에 뜨거운 포도가 있기 위한 더 뜨거운 강렬한 뜨거움을 달라라는 마리아 린케이시가 있듯이 지금 가장 뜨겁게 햇살이 있어야만 마지막 포도가 당도도 올라가고 좋아지는 상황인데 지금 거의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비가 있고 또 비 양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산악지역에는 이미 눈이 또 많이 내렸고요 올해 이것도 일종의 기상이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비가 장기간 온 적은 없었는데 지금 비도 비지만 해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아는 영하까지 겨울에도 떨어지지 않지만 해가 없을 경우에는 많이 추위를 느끼게 됩니다 이게 아주 속살까지 파고들고 지방의 난방들이 우리 한국처럼 온돌난방이 아니다 보니까 라지에타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온기가 따뜻해지지 않아서 집안의 실내에 있는 동안도 추위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조지아의 겨울의 장기 거주를 목표로 한다면 꼭 전기장판을 준비해서 오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기도 릴로라는 큰 마켓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중국산 물건들을 팔고 있는데 중국산을 사용하다가 방화가 돼서 이런 문제가 됐던 적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가능 걱정이면 작은 거라도 전기요나 전기장판 전기담요 같은 게 되겠죠 그런 걸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느덧 제가 조지아에 거주하고 있는 지가 13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조지아의 2008년도 다행이면서 느꼈던 좋은 점 그러니까 장점이라고 하기도 뭐하고요 좋은 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어떤 내용을 할까 준비를 하다가 문의 오시는 내용들을 다 해서 장점에 대해서 계속 하나씩 정리를 해 봤는데 다행일지는 모르겠지만 단점에 비해서 장점이 배 이상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장점에 대해서 하나씩 제가 이제 적어놓은 것들을 잠깐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은 객관적인 내용도 일부 있고 많은 게 주관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살 때 잘 부유롭게 살았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국에서도 큰 제가 사업체를 갖고 있었고 직원들이 많을 때는 한 40명까지 됐었고 여의도에서 한 120평 되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이랬던 적도 있습니다 120평이 아니라 더 컵겠네요 요즘 조지아에 있다 보니까 스케어메다하고 평하고 많이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 저 역시 또 사실은 내가 조지아 해외에 가서 산다는 것 자체가 생각을 안 했었는데 최근에 문의를 오시는 많은 분들 중 질문들을 받다 보니까 해외 이민이라든지 또 해외 생활에 대한 궁금한 점들이 많으시고 또 조지아에 대해 어디서 얻을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더 구체적인 정보들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 여행기도 제가 올려드리지만 가급적이면 구체적인 생활에 대한 정보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지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그러면 입국이 자유롭다는 거죠 현재 코로나 시개도 한국인은 72시간 내에 PCR 음성 확인을 받으면 한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도라든지 그러니까 레드 국가라고 그러죠 거기 다녀오신 분들은 틀리지만 한국에서 오신다든지 그렇지 않은 데서는 들어오시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격리도 없고요 또 백신 2회 접종자 WTO가 인정하는 백신에 맞았을 경우에 아무 이상 없이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WHO죠 WHO 그 다음에 361 무비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361 무비자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요 조지아에 들어와서 입국 스탬프를 찍습니다 그리고 그 입국 스탬프서부터 360일 그러니까 1년이죠 사실은 360일까지 무비자입니다 그러니까 360일까지 거주를 할 수 있는데 360일까지 거주를 하면 좀 불안하니까 한 5일 전쯤에 예를 들어서 이웃나라인 아르메니아의 육로로 바로 넘어갔다가 조지아에 출국 스탬프를 찍고 아르메니아 입국 스탬프를 찍고 그리고 바로 한 시간만 있다가 아르메니아 이렇게 있다가 다시 조지아로 들어올 때 다시 아르메니아 출국 도장을 찍고 조지아 입국 도장을 찍는 순간부터 다시 360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는 1년에 180일만 무비자거든요 근데 조지아는 360일 무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르메니아의 경우도 180일 무비자라고 그러는 거는 조지아를 갔다가 다시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180일 무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조지아는 해외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순간서부터 360일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뭐 사실은 터키도 많이 가시고 또 아르메니아도 많이 가고 아제르바이자는 지금 다니기 어렵지만요 두 나라 그러니까 여기 육로로도 트라부전을 통해 그러니까 바투미 흑해 바투미를 통해서 트라부전을 걸쳐서 터키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스탄불 앙카라까지도 갈 수 있지만 앙카라 이스탄분도 갈 수 있지만 가는 육로 시간은 워낙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스탬프만 찍으면 360일 무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조지아에는 별도의 이민비자라는 게 없습니다 뭐 그걸 이민비자를 어떻게 받느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민비자 없이 들어오시기만 하면 360일을 무비자로 살 수 있습니다 무비자를 사는 동안 원하면 임대도 할 수 있고 부동산 구입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구입은 내 여권만 가지면 바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통장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60일 동안 현지인하고 똑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래도 내가 좀 불안해서 비자는 없고요 거주증 아이디 카드라고 얘기합니다 조지아에서는 비나드로바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나드로바 그러니까 거주하는데 체류허가증 같은 거죠 쉽게 얘기해서 단기허가증 이런데 이걸 1년짜리 받아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부동산 15만 불 이상의 부동산을 사면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은 무조건 1년씩 거주증을 발급해 줍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한국인한테는 거의 필요가 없고요 주로 받는 사람들이 아랍, 이란 이런 주변국에서 무비자 360일이 안 되는 친구들이 주로 그 비자를 부동산을 구입해서 비자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경우는 360일 동안 무비자 나갔다 오면 또다시 360일 무비자 그러니까 별도의 이민비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최고 좋은 장점이 첫 번째 비자 문제가 좋다 두 번째 조지아는 치안이 좋다 조지아는 경찰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강력한 공권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사람들을 막 잡고 구속시키고 구타를 한다든지 이런 뜻이 아니고 경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경찰들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식당에 남자 둘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커피와 차를 마시고 있다 이건 무조건 형사입니다 조지아 남자들은 남자 두 사람 이상 모이면 술을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맨날 술 먹거든요 이 사람들은 정말 한국 이상 술을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올드타운이라든지 이런데 남자들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 사법경찰입니다 그 다음에 길거리 이렇게 가는데 남자들이 차 안에 타고 있다 이것도 역시 형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치안 확보를 위해서 외국인이라든지 여행자들을 위해서 경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나 현지인이나 별도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하면 무조건 딱지를 끊는 거고 그래서 잘못하지 않은 경우는 경찰이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했을 경우에도 잡아서 뒷돈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잘못했을 경우는 무조건 딱지를 뜹니다 뒷돈 주면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치안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한국인에게서 어떻게 보면 제일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세금이 없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없습니다 취득세 없습니다 재산세 1%인데 최고 1%입니다 최고 1% 예를 들어서 1억 5천짜리 집을 갖고 있으면 1%에 150만 원인가 연간 1%인데 이거는 일반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급여가 35만 나라 그러니까 약 1억 이상 1억 이상 버는 사람만 최고 1%고 급여를 안 받는다든지 조지아에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재산세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있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약 20% 정도가 있는데 소득액의 20%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에 사서 1억 5천에 팔았다 그러면 5천에 대해서 20%가 발생합니다 물론 계약서를 그렇게 썼을 경우에 근데 그거에 대한 특별한 써야된다 이런 규정은 또 없습니다 그리고 증여세 없습니다 상속세 없습니다 차량 관련해서 세금 0% 차량 보유세 재산세 한국같은 경우에는 뭐죠 고급차에 붙는 무슨 세금 이거 전혀 없습니다 자동차 세금 없습니다 등록세만 있습니다 등록세 차량을 등록할 때 등록하는 비용과 번호판 요금만 있고 그 대신 외국인인 경우에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은 현지인 거주증이 있는 현지인이 보증을 서야만 차량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토바이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는 외국인도 자기가 갖고 있는 사업자로 차량 구입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 여기는 보험료를 차량 대물 얼마 그다음에 대인 얼마 이렇게 해서 내가 15,000불 정도를 물어나겠다 내채 파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해진 금액에만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지아의 또 좋은 거 하나는요 인종차별이 없습니다 유럽의 국가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인들이 동양인들이 어떤 인종차별을 당한다 그러는데 조지아 인종차별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중국인은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옷을 지저분하게 입고 머리에 떡 찌고 이렇게 다니면 다 치넬리 그러는데 이 치넬리는 우리가 백인을 다 미국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아시아인은 중국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비하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코레아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코리아라고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코레아 코레아 서울도 서울이라고 하면 모릅니다 세울 코레아 세울 이러면 사람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오 슈퍼 슈퍼 이러는데 이건 제일 좋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조지아 인생마리 까마루 조바인데 까마루 조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얼굴이 환해지면서 물론 시골 같은 데 가면 아이들이 동양인들을 못 보기 때문에 이렇게 쳐다를 보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별도의 인정차별은 없고요 그리고 조지아 사람들이 되게 무뚝뚝합니다 친절한 조지아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친절한 조지아 사람들은 일단 경계되고 상위권이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성향 자체가 무뚝뚝합니다 많은 침략을 당하다 보니까 이렇게 외국 국가 사람이 왔는데 예를 들어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게 습관 같은 건데요 아는 채를 하면 잡혀 들어간다든지 첩자에게 끌려간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아는 채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대신 먼저 인사를 했을 경우에는 아주 친절하게 웃음이 환해지면서 그 무뚝뚝했던 사람들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무뚝뚝하다 보니까 속종도 있고 물론 이제 사기꾼들도 있습니다 현재 조지아인이라고 생각했고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치안이 좋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강도와 도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13년간 살면서 한 번도 전 도적을 당한 적도 없고 물론 치안을 본인이 또 잘해야 되겠지만 소매치기도 거의 없고 물론 이런 거야 뭐 다 조심을 해야 되겠죠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불법 매출을 했습니다 마사지 같은 거를 하면서 그래서 그게 경찰에 붙들려서 여자들 구속되고 난리났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뒤로 혹시 여자 여행객들이 혼자 다니면 이렇게 막 희롱을 한다든지 이러는 일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것도 벌써 몇 년 지났고 그 다음에 중국 주인이 이 조지아 남자 종업원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아시아인들은 중국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싫어하는 게 있었는데 이것도 좀 잦아졌고 한국인으로 인해서 조지아인 자살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국인이 사채 이런 거를 하면서 조지아 사람들의 집을 뺏는 이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일부 뭐 세를 얻는 데서 한국인한테 세를 안 주겠다 하면서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는 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조지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인종차별에 대한 거는 뭐 크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이게 농산물 농산물 가격이 정말 저렴합니다 체리 1kg에 제철 때 나오면 한 2,000원 그 다음에 좀 빠르게 사먹고 싶다 그러면 한 4,000원 그러니까 나오는 때에 따라 틀린데 많이 나올 때 사먹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 때가 이제 제일 알도 크고 조지아 사람들은 귤 같은 경우도 팔할 때부터 먹습니다 그러면 처음 나온 과일들은 다 비쌉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 점점 가격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농산물 가격 쌉니다 배추의 경우 보통 한 킬로에 2,000원 미만 내외 조금 이제 비쌀 때 뭐 한 2,500원 쌀 같은 경우도 뭐 수입하지만 뭐 그렇게 많이 비싼 편은 아니고요 그래서 생활비 집에서 밥을 해 먹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생활비가 저렴합니다 단 레스토랑을 간다든지 공산품을 산다든지 이런 건 거의 한국 물가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조지아는 뭐 나중에도 단점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단품 요리가 없습니다 한국 같은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먹는 김치찌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다 요리 위주로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이 가나 세 명이 가나 네 명이 가나 요리를 몇 가지 시키게 되면 뭐 금방 한 4만원 5만원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좀 깔끔한 이 식당들을 다니게 되면 거기 18%의 부가세 그 다음에 봉사료가 한 5%에서 10% 그러면 그것만 30%가 넘거든요 거의 3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고급 식당을 다닐 경우에는 그 뭐 한 진짜 한 3, 4만원 5만원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대신 집에서 해 먹는 이 농산물들의 가격은 아주 저렴합니다 그래서 주로 집에서 해 먹는다 그러면 그렇게 생활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자재가 아주 신선합니다 조지아엔 뭐 이렇게 많이 한국처럼 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자기가 집에서 농사진 것들 물론 이제 큰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 다 거의 유기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냉장 창고 냉동 창고가 없다 보니까 과일들이 바로바로 상합니다 빵 사면 일주일 안에 다 상하고요 토마토, 복숭아 사놓으면 일주일 안 돼서 다 짐 물러버립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퀄리티는 좀 떨어지지만 아주 신선하고 그런 유기농, 야채, 채소들이 아주 풍부합니다 또 한국 사람들한테 빼놓으면 안 될 게 바로 있죠 사계절이 있다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조지아 사람들도 봄과 가을이 없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똑같습니다 봄은 한국보다 따뜻하고요 겨울도 한국보다 따뜻합니다 그 다음에 겨울의 경우만 눈이 좀 많이 오고 여름은 최고 도울 때 40도까지 올라갑니다 40도 이상 올라가면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쉬어야 됩니다 근데 디빌리시 경우에는 40도 올라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8월은 조지아 사람 여기 이제 혹시 7월, 8월에 여행을 오시게 되면 거리가 한산합니다 조지아 사람들은 전부 다 산이나 시골로 갑니다 이 사람들 휴가 한 달이거든요 그래서 조지아 사람들은 없고 외국인들만 디빌리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7, 8월에는 산악지역 코카사스, 카지베이 같은데 올라가면 한 25도 미만 그리고 조지아는 다차문화 고소련권이 갖고 있는 별장문화죠 다차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휴가들이 한 달씩 이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한 달씩 휴가 가고 그래서 7, 8월에는 만을 떨 때 그러니까 7월 말서부터 8월 중순까지는 40도까지 올라간다 근데 낮에는 대신 또 열대야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부패가 없다 부정부패가 없습니다 조지아에는 그래서 세관이든 법원이든 모든 업무를 볼 때 뒷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인터넷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한국만큼은 얼마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업로드하고 제가 유튜브 업로드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조지아에는 이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아주 좋아할 뉴스지만 와인 조지아는 와인의 발상지죠 나중에 또 제가 와인에 대해서 또 한번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와인으로 만든 브랜디 꼬냥이라고 하는데 여기 조지아에 꼬냥이 있고 짜짜 값도 저렴하고 품질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맥주 좋습니다 맥주 여름에 특히 조지아 맥주들 전통 맥주들이 한 10개 이상 되는 맥주들이 있는데 맥주 맛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물이죠 조지아는 물이 최고입니다 석해물 없고요 수돗물 다 마셔도 됩니다 물론 저희도 수돗물 먹어도 되는데 저희는 또 뭐 관이 혹시 노후됐을까봐 그 조그만 정수기 브리타 정수기라 그러나요 조그만 물 정수기로 해서 물을 먹고 사다 먹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지아 사람들은 화장실에 있는 물 그냥 다 마십니다 그리고 바깥에 길거리 다니다가도 언제든지 그냥 수돗물 그냥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좋은 거는 일단 돼지고기 한국 사람들 돼지고기도 또 많이 먹어야지 김치찌개 해야죠 삼겹살 먹어야지 돼지고기 정말 맛있습니다 돼지고기 다 이베리코라 그러죠 한국에서 이 박목돼지 여기 조지아 다 박목돼지들입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맛있고 좀 아쉬운 거는 소고기가 그거 먹으면 조금 질기다는 거 돼지고기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 임대 조건이 좋습니다 임대 조건은 두 달치만 보증금이 필요 없습니다 두 달치만 선불로 내면 살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집기가 다 들어와 있다는 거 물론 뭐 수건이라든지 뭐 이렇게 일부 필요한 것들은 사야 되겠지만 그거 없이도 바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500불짜리 집을 얻었다 그러면 1,000불 내고 달달이 1,000불만 내다가 마지막 달만 임대료를 안 내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임대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일단 태풍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마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가기가 편합니다 그냥 월세 살다가 바로 이사가면 되니까 그냥 직구하면 또 이사가면 되니까 그리고 교통체증이 있긴 있는데 물론 이제 6시서부터 한 8시 7시 반 8시까지 아침에 9시 반 조지아는 주로 10시 출근입니다 10시 출근 6시 퇴근인데 9시 반에서 10시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학교 끝나는 2, 3시 이때 체증들이 있긴 있는데 한국처럼 한 시간씩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다 움직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교통체증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뭐 그냥 일반적으로 다니기 편할 정도로 교통체증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한다 뭐 사업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때 그 현지인 급여가 싸다는 거죠 기본 급여가 뭐 한 200불에서 300불 대입니다 물론 이제 영어하면 뭐 한 300불 정도 대 주고요 물론 이제 좀 더 주기도 하고 덜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도우미 도우미 같은 경우도 도우미는 근데 의외로 한국보다 한국도 그렇게 많이 안 비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당 뭐 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거의 뭐 한 1만 원에서 1만 5천 원 뭐 예를 들어서 반나절 한다 그러면은 1만 2천 원 뭐 1만 5천 원 이 정도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쌉니다 이 시외 야외로 그러니까 조지아 왜 스티빌리시 외곽으로 가는 거는 뭐 좀 더 비싸지만 거래에 따라 그래도 한국보다 싸고요 티빌리시 시내에는 50테트리입니다 50테트리가 약 한 200원 200원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0원인데 환승도 되고 지하철을 탔다가 버스로도 1시간 내에 다 환승이 됩니다 그래서 그 택시비도 싸고요 택시비 뭐 한 기본적으로 다니는데 한 2천 원 뭐 2천 원 미만으로 웬만한데 다녀고요 좀 장거리 간다 그랬을 경우에 한 4천 원에서 5천 원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비가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에 엘리베이터 요금을 넣습니다 동전을 넣어야만 10테트리 20테트리 그러는데 그러니까 한국 따지면 뭐 10원 10원대 미만 그런 돈을 넣어서 운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주민주 요즘 최근에 들어오는 괜찮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뭐 한 2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스 수도 전기 뭐 이런 거 다 해도 관리비까지 해도 뭐 한 40평대 살아도 물론 이제 쓰기 나름입니다만 한 10만 원 내외에 생활할 수 있습니다 또 조지아에서 또 좋은 거는 이제 공기가 좋습니다 물론 이제 티빌리시 경우는 자동차 노후된 자동차들이 많아서 매연이 좀 있지만 그 외에는 일단 뭐 공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외강만 나가면 뭐 진짜 공기가 달콤하다고 할 정도로 공기가 좋습니다 이게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하고 아직도 좋은 점이 많이 남았는데요 추가로 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카소스 좋아요 고카소스 조지아 생생정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데이비드 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